4.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5.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7.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8.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8.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9.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10.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1.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11.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2.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2.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2.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3.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14.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하니 14.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15.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15.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6.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16.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16.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16. 여러 날이 지남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16.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16.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경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9장 전체 정확하게 말하면 1절부터 31절까지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색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의 인카운트 체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가하는 전파자 사도로 변화된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해서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신앙 간정 다메색 돌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 체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40년 전에 주님의 만남의 체험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로 말미 아마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카운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개의 경우에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장 전체의 제목을 만약에 한마디로 언급한다면 성령님과 부르심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내시고 부르신다. 성령과 부르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차례대로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줬는 사람을 만나면 무릎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러메 소리이서 가로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뉴시오니까. 까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썼더라. 핍박자인 사울의 모습 그를 찾아오신 주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정복자로 오시는 분인데 그는 십자가에 죽은 분이 아니냐. 이런 자신의 잘못된 전통적인 교리와 사고에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잘못된 열심 참 위험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빼고 열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니시아티브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오하여금 유대교에 있을 때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아니하시고 이렇게 핍박하는 중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러하여금 이런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디모데오스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평생 그가 복음의 사익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의 전파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수 믿기란 이후에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핍박자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님은 보시고 그 열심으로 주님의 사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문서 14장 12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이 핍박자로 오실 때 그것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의 눈을 밝히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전도자로 그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8절부터 살펴봅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식기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고 미리 암시를 주었다는 것이죠. 참 성령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실수 없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읽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길박한 권세를 대지상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관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러시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와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이야기지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해를 받았죠 그걸 미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느 기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마치 물고기가 저 밑에 하루에서 급한 겁류를 차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힘차게 나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저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밭에서 내가 맨손으로 손통이 빠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완전 개척간이요 거기에 돌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땅을 막 일구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성교사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 교회가 아직 활발하게 사역을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부른받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활란과 배고픔과 오해받음과 이런 것이 일어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나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걸어대 형제 사우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난탄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빈을 갔던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진지라 어떻게 사울이 변화됐는가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였다가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다메식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목적 있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목적입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순히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사도도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고 왕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이때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 마지막 28장까지 읽어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은 사도 바울의 성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역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부르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목적 있는 부르심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나니아 사실 이 이후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말색 있는 아나니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위대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남는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단순히 다말색 도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 숨어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숨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바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 한 명을 회심케 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 행한 일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를 봅니다 사올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우리를 결박하여 대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올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그리스도론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명하며 다메색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뭘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구의학 성경을 통해서 여러 날이시남에 유대인들이 사올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 사올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다이점의 정통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개교가 사올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올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오늘 이렇게 19절부터 25절까지 간단하게 적혀있지만은 사실 은밀히 살펴보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다메색에 들어가서 아나니에게 성인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약 10년간의 세부를 보냈다는 성의의 기록이 갈라디아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간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 하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나바티안 제국의 위대한 도시였던 페트라라는 이 바위성 도시 안에 거기에 나바티안의 성체가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나바티안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왜 나바티안이라는 나라에는 얼굴이 없는 코가 없는 귀가 없는 입이 없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이 우상성비의 지역에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이로 말면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그 소식이 다메색에 있는 다메색은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 다메색에게 총독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잡아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왜 나바티안 왕국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더럽히고 있느냐 이 사람을 잡아 죽이라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쳐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성에서 내려보내서 살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스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우스 11장 3일 선지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 손 바로 다메색의 총독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전파자로 변화되었는데 그는 너무나 명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에서 이런 역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적적인 만남의 체험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그 기록이 메시아 예수에 대한 기록이었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만남의 체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즉시 다메세계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오자 다메세계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제주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위험을 또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만남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인카운트 때문에 스트레츠 스포감 러시아말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개인의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속에 있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완전히 구체화 되어지고 정확하게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언급하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쓴 사울의 전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사울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회당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사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에게도 역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의 왕 임금인 바울이 마귀에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는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찾아내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세대를 통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들이라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전도그룹 사도그룹을 넘어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세반과 같고 필리카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